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화요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오세훈 후보고 인터뷰를 했는데 협상팀이 꾸려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의원님이 협상팀 멤버네요. 네, 아무래도 비대위원이니까요. 네. 좀 조화를 이루고 조율을 좀 해야지요. 그래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 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국민의당 협상팀하고 상견례는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럼 일정은 잡았어요, 혹시? 상견례 일정은? 오늘 이렇게 연락들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실무협상당 3명이 일단 전략은 다 짠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나고 큰 전략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동안 설려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식선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비대위원장님께서도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또 있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집중기로 여쭤보고 싶은 건 주제는 따로 있어서 그 정도로만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지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사건의 그 심각성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이번 사건은 공직자들한테 국가의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직자들이 정보를 도용을 해서 세금 창고를 도둑질한 그런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아파트를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이 서민들의 아파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한 건데 국민의 재산권을 침탈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또 이렇게 들끓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뿌리를 도려내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LH 패키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우선 이런 공공개발을 하고 하는 이런 임직원들에 대해서 재산 등록을 좀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법안이고요. 또 이러한 기관의 직계 가족들, 토지 거래된 사전신고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하는 거고 또 준법 감사관제라든지 이득을, 부당이득을 취했었을 때 몰수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이 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지금 그러면 공직자 같은 경우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정해서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해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LH 직원 같은 경우는 전 직원입니까? 아니면 일정 급 이상이라고 설정하고 있는 건가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지요. 왜냐하면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 접근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또 직업의 윤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형식 논리만 놓고 본다면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급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급 이상만 지금 재산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서기관급 이상들로만 되어 있죠. 그러면 공무원도 사실은 99까지 전부 다 확대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해충돌이라든지 여러 가운데에서 저는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향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몰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번 건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뒷북이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국가가 좀 더 세밀하게 살폈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떤 적용하는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면 몰수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검찰 조사나 이런 부분들에서 함께 좀 나눠봐야 될 사항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자. 이번 사건을. 그래서 법안이 제출된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조사와 수사를 모를 리 있습니까? 조사는 압수수색 같은 권한이 없거든요. 또 본인들이 부인을 하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수사는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때의 1차 신도시, 2차 신도시였던 노무현 대통령 때도 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입건하고 구속들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사건인데 선교가 가까우고 여러 가지 이전권이 이제 말기로 가면서 힘들어해서 그런 것 같은데 조사로 가는 것은 국민 정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를 배제하고 조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수사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제부터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1차든 2차든 검찰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러한 중대한 사건 이럴 때 쓰려고 아마 이럴 때 쓰려고 검찰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저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 검찰은 6개의 중대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패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거기에서 6개의 영역이 있는데 저는 바로 그러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가 속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권에서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냐,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냐라고 논란 굳이 입힌가 벌일 사안인가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약간 갸우뚱대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일부러 검찰을 배제한 게 아니라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된 데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패범죄 같은 경우도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가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뇌물과 알선수재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든지 경제범죄 같은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는 검찰 수사사항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이건 경찰 수사사항이다. 이런 지금 해석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죠? 바로 그 부분이 이 정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갈라놓다가 보니 첫 케이스가 된 거죠. 사실상 첫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대 범죄 속에 보면 부패나 경제범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어제부터 어제 그제에서도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경찰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경찰이 보여준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라든지 두루킹 사건 때의 CCTV 같은 경우에 일부러 은닉하고 은닉은 아니지만 하여튼 일찍 압수를 못했단 말이죠. 여러 형태로 봤었을 때에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검찰로부터 제대로 수사할수록 초창기부터 정부가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조사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권한도 없는 조사부터 가기 때문에 이 수사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검찰로 넘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건 하여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일단 좀 남겨만 놓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어제 간밤에 지금 연합뉴스티비가 혹시 보도한 내용은 부산 엘시티 있지 않습니까? 부산 엘시티에서 특혜 분양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를 했어요. 어제 보도에서. 여기에 보면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검사장, 법원장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인이라는 사람은 다 들어가 있다는 건데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 터졌습니다. 이게 지금 같이 연동해서 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터졌는데 함께 가야지요. 정치적인 욕심으로 물타게 한다라고는 오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그런 의도가 있는 거로 보여지지만 부패 사건에서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점 좀 확인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소속 국회의원, 부호자진, 그다음에 소속 단체장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비슷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집권 여당이 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쇼다? 그렇습니다. 지금 선거가 앞에 두고 오니까 마치 무슨 법적 혈역이 있으며 거기에 신고 안 하면 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또 정부의 접근성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검찰의 요구를 해서 우리 당을 포함해가지고 간단합니다. 이 신도시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거기에 거래한 명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검찰이 갖고 가서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지만 찾아보면 아무 문제 없이 여당이 관련되어 있는지 야당이 관련되어 있는지 성역 없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조사,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게 여당의 책무입니다. 지금 마치 여당이 전수조사한다 이러는데 아니 거기에 의견을 내지 않거나 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조사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쇼다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을 해 주셨고. 지금 정부는 지금 박근혜 정권 때의 경우도 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진위가 의심스럽지요. 물타기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물타기고요. 박근혜 정부가 그 이전 정부라도 할 건 해야지요. 그러나 우선 이 문제가 됐으니까 이거부터 제대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게 맞지. 박근혜 정부까지 물타기하고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여쭤볼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변창금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변 장관께서 LH의 사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당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도덕적,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으로 오셨는데 또 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또 주무장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봤었을 때 변 장관께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요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윤석열 이제는 전 총장이죠. 전 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신년 기자회원에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정권은 대통령한테 소고하고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그리고 적폐청산을 맡기고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이나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것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총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적폐청산을 하고 또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수사하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수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명을 전 잘 받아서 수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정권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정말 핍박과 여러 가지 견제 속에서 자란 그러한 후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그로부터 검찰의 수장으로서 제대로 국가의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특권과 반칙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지를 보냈다고 보여지고요. 눈짓밥 먹고 큰 사람들이 큰 인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중도 사퇴를 하고 나왔지만 이런 국민의 여망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 보도 나왔잖아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윤석열 총장이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이런 요제에 보도가 하는 혹시 위원장께 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뭐라고 하든가? 교감 같은 건 없으시고요. 사람이 바르다. 사람이 바르다. 그리고 국가를 경영할 만한 그런 원칙과 소신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 비대위원장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만난 적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없으십니다. 만난 적도 없고? 네. 없으십니다. 그러면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아마 윤석열 총장님의 부친하고는 인연이 좀 있는 거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교수님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비대위원장님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을 따로 만나서 정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네. 없습니다.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네. 그런 거 없는 거. 확인을 하고 지금 하시는 거죠? 확인을 안 했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요. 또 만날 시간이 아예 없었던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사전 교감설이니 이런 건 말 그대로 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설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위원장께서?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님 보시면 항상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어려운 거 물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상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